아 수박? 모기다 할 거죠? 손에 없다. 아 손에 해요? 빅드림스 빅드릴즈 할까요? 여기다가 붙여요. 사실 제가 그린 그림이란 말이에요. 우리가 그린 그림 그림도 그린 그림 그림도 진짜 이거 뭐야? 고래. 예쁘다. 진짜. 너 그렸어? 아니 옷을 입으려 내가 입고. 이건 그렸다면 그냥 있는 거 쓴 건데. 이건 그렸어. 왜 그래? 그렇게 모를 수도 있어. 누가 그렸겠어. 여기 그러면 여기 아니지. 그냥 고마워. 조금 모자라지 마 착하냐고. 이거 지워야지. 나는 이거에 터득했어. 난 이거 한 번에 뜯을 수 있어. 진짜? 아 나 못 뜯어줘. 이제 스포얼을 나는 그걸로 과신 말을 했었는데. 아비뼛깔 뜯어봐. 사실 디귤입니다. 디귤. 야 그럼 얘기하면 안 되죠? 저희는. 귀여워졌어. 뭐? 디귤이. 형님들은 디귤이 좋아할까요? 뭘 고르죠? 야. 나. 자동차 여기다 해요. 여기. 쇄골에 나와. 어. 여기. 아니면. 구원형. 아니. 여기 하나만 더 알 수 있을 거예요. 엄청 빨고. 솔로야. 우리 꿈파티 패실? 꿈패타 입고 있잖아. 그게 뭐야? 응. 우리. 울고 싶을 때는. 뭐 하는 거야? 응. 와. 10분 안 맞대. 1000원에? 사이다 없네. 와. 사이다도 한다고 했는데. 사이다. 이게 진짜 맛있다. 근데 진짜 토토 오고 싶다. 왜 이러지? 자. 스테게봇 그만 봐. 얘기라 하면. 난 진짜 엄마 아빠 때문에 못 하겠어. 귀여워. 나 이런 큰 문샷도 안 할 것 같은데. 작은 문샷? 진짜. 그러다 크게 돼. 사랑은 변해.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변함을. 세상에 전해진 게 없어. 할 수도 있어. 근데 지성이가 손 보여요 지금? 이거 많이 해.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? 지우스 지우스. 여기 문 열 때도 이렇게. 계속 이렇게. 계속 이렇게. 닥터스테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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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이게 조금만 닫고. 이게 닫아진 게 느껴져. 봐봐. 봐봐. 아니야 이거 안 없어져. 노래에서 망했어? 그렇지. 너? 응. 아니야. 나 정규? 정규 아닐 거야? 아 쉬워. 정규 된 지 좀 장면이 되어서. 그거 약간. 내가 비유를 보고 싶은데. 난 솔직히. 아이 앨범이 너무 좋아하는데. Y 앨범이 너무 좋아하는데. 그럼 이제. 이제 이거 C 하면 돼? 네. 왓? 아이. 왓? 말 섞기 싫어. 이제. 아. 미안. Z. 미쳤다. 헬로가 아니라 미운 기억인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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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서 붙었단 말이야. 나 여기 있어요 지금. 아. 아. 누구 아이디어예지? 내 아이디어 절대 아니야 진짜. 철로 아이디어야 돼요. 아. 그거요? 좀 진입했는데 의미가 무슨. 쟤는 진지 모르겠어요.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. 그거 보면서 생각난 거 하나 있어. 그 놀라면서 진짜 기절하는 거야. 그리고 와서 CPR 해주는. 그거까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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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간신히 한 번으로 찍을게요. 와. 기본 카메라. 와. 진짜. 진짜. 그리고 아직 펜치 안 보였어요. 오케이. 반체가 안 안 되는데. 아이고 아이고. 죄송해요. 마지막. 하나, 둘, 셋, 넷. 이 상품을 올리면서 이게 나가면 아, 이 게임이 들어있어. 한 2분밖에 안 나와서 안 들어왔어. 디디리. 디디리인데 왜 사람들이 자꾸 디디디라고? 디디리. 디디리. 그쵸, 산업대 게임은 안 뺐어. 나 이거 밀린 것 같아. 그거 누구한테야? 너 이거 뗐어? 자작캔만 딱 와서 응. 이렇게? 목적한데, 신발. 아, 근데 마이크 마이크. 근데 뱅키호 때도 이 신발이었나? 예. 한 번에 뜨지 않으니까 재밌는데. 우와! 한 번에? 춤을 포기하며 고구를 끼워줬어. 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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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maken지! 내가 해줄게! 블빈쓶& 좋아요, 빨리 하나, 둘, 셋 원, 둘 근데 됐어 그 소식 괜찮지 않아? 아 여기, 야 형이 있는데 나쁘지 않네 우리 아빠가 나 예전에 이빨 빼줄 때 하나, 둘 아빠는 이 줄을 잡고 있어 이렇게 밀치고 이렇게 떼진단 말이야 하나, 둘, 셋 우리가 이제 헬로필쇼 그리고 디그디까지 다 했는데요 첫 방송이어서 우리 무대가 진짜 예뻤으니까요 멤버들도 하면서 되게 재밌어 했고 좋은 헬로필쇼 활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무 활동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여름 저희가 헬로필쇼으로 책임 부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영상 실제 업무를 체험캠의 해찬입니다 네 오늘은 저 해찬이가 인기가요 왔지만 오늘은 재민캠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오늘 재민캠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디기리 의상이죠? 네, 그렇죠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디기리를 좋아하셔가지고 저희가 커플곡으로 준비를 해봤다고 합니다 김길이는 뭐예요? 김길이는 뭐예요? 김길이를 이쁜가요? 멋있나요? 어... 멋뿐 멋뿐가요? 난 콜롬바스 과거도 미래도 오늘 나 있을 거야 부시돌처럼 불꽃을 희워 거침없이 가는 날 콜롬바스 런전씨가 지금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? 해찬이가 상당히 아끼죠? 질문이 몰랐다고요?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뭐지? 오늘 우리 컨셉은 뭔가 페인트하다가 온 기분이어서 이런 데다가 다 묻었습니다 오늘 무대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여러분 그럼 우리 이따가 봐요 디기리를 보시면은 저희가 막 공구를 막 들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컨셉에 맞게 그런 의상과 그 다음에 그런 페인팅을 페이스 페인팅이죠 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쁘게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타이틀 곡 헬로퓨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파이팅하고 저 이뻐해주세요 고마워요 안녕